안녕하세요 아름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무나 맞으면 안 되는 이마보톡스라는 영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마주름이 왜 생겼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결국은 1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처져서 눈을 쉽게 못 뜨니까 3번 이마 근육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뜨다 보니까 이마 근육이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이마주름이 생기는 거죠. 눈이 안 처졌는데도 단순한 습관으로 이마 근육을 수축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톡스 맞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마보톡스 역할을 설명할 때는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설명할 거예요 아마. 이 그림처럼 이마를 위로 드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마에 힘을 끙차 이렇게 줘보면 아래에 있는 이런 눈썹은 들고 위에 있는 헤어라인은 아래로 당겨서 이 가운데 이마의 중심선으로 피부를 뭉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는 거죠. 이 근육의 역할을 보톡스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뒤에는 죄송해요. 그 설명은 뒤에 나오나 봐요. 오 그래서 보톡스는 왜 맞을까? 자 1번 저 이마보톡스 맞아서 이마 볼록해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 안 볼록해져요 사실. 이마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래서 이마 주름이 좀 펴지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마보톡스 맞기 전에는 이마에다 힘을 주면 놀란 사람처럼 이렇게 휙 치켜뜨면 눈썹이 올라가고 헤어라인이 내려왔다가 보톡스를 맞고 나면 눈썹은 떨어지고 헤어라인이 다시 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마보톡스 맞아서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감으면 이렇게 이마보톡스 맞은 애프터 모양이 나왔을 거예요. 눈을 감아서 이마에 힘을 안 준 그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마보톡스를 맞는 거예요. 자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 근육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썹이 올라간다? 눈썹이 내려온다?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주고 계셨군요. 저 이거 오늘 라이브 처음이라서 그 밑에를 안 보고 있었는데 아 여러분들 훌륭합니다. 정말 잘 맞히시네요. 눈썹이 내려와요. 눈썹이 내려오면 쌍꺼풀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2번이에요 2번. 다 2번이에요. 눈썹이 내려오고 쌍꺼풀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마 근육이 마비가 되면 눈 처짐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몇 번? 6번 6번 맞아요. 악화돼요 악화돼. 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다른 주름 보톡스는 뭔가 부작용이 나요 부작용인데 이마보톡스는 효과가 곧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마보톡스 맞기가 애매하고 참 어렵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도 자리를 잡은 이마 주름은 호텔스를 맞는다고 펴지지가 않아요. 펴지지가 않아요. 펴지지가 않아요. 주름이 쬐금 있는 거는 개선이 돼 보입니다. 그리고 깊은 주름도 니앙스는 좀 나아 보이는데 주름이 왜 안 펴졌나요? 안 펴진다니까요. 완전 자리 잡은 거는 펴지지가 않아요. 눈을 감고 이마에 힘을 뺐을 때도 보이는 주름은 그대로다. 단 더 이상 진해지지는 않아요. 예방적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효과뿐이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셨을 때 이마보톡스는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목적 때문에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요? 내 친구는 이마가 볼록해졌는데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분 이마는 원래 볼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볼록했는데 이마를 이렇게 드니까 볼록한 이마가 찌그러져서 볼록하지 않아 보였던 건데 이마보톡스를 받고 이마 근육에 힘이 빠져서 이마가 이제 볼록했던 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그리고 이제 이마를 이렇게 힘을 주면 잔주름이 생기면서 빛 반사가 불규칙해서 반짝반짝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마보톡스 받아서 힘을 못 주게 되면 제가 여기 개기름이 나와가지고 도그, 도그오일 보톡스가 효과가 나와서 힘을 안 주게 되면 잔주름이 좀 덜해지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는 거고 그 반짝반짝한 느낌이 나니까 오 이마 볼록했네 주먹을 끌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이마 볼록해졌는데요? 아니 볼록해진 건 아니고 원래 좀 볼록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보톡스 맞고 팽팽해졌는데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튀어나와서 팽팽해진 게 아니에요. 튀어나오려면 이제 필러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톡스 맞아서 이마 올라가는 일 없어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맞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않아요. 특히 또 튀어나오는 볼륨 효과는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아니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제가 왜 맞았겠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런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맞았는데 그런 효과가 안 난다는 거죠. 이마가 볼록해지지도 않았고 눈썹이 올라가지지도 않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맞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맞냐? 주름 예방 목적으로 맞고 약간은 펴지지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눈썹이 내려와서 놀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깜짝 놀란 표정이 안 돼요. 그리고 눈썹이 내려오면 저 같이 약간 이렇게 개슴치레한 그런 표정이 돼요. 보이네요. 이렇게 만약에 그런 주목을 끄는 일을 하고 있다. 강사다. 아니면 대면 업무를 많이 한다. 대인 업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어머 안녕하세요. 이런 반가운 표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당연히 눈썹이 내려오면 쌍꺼풀이 작아지고요. 처진 눈을 이렇게 들면서 보상을 했다면 그걸 못하게 되니까 처진 눈이 드디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아무도 이마부터 못 맞겠네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냐. 눈 처짐이 별로 없는데 눈을 치겨뜨는 습관만 있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사람 눈 처짐이 없는 사람이죠. 습관적으로 이제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머 반가워요. 이러면서 이마 눈썹을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쌍꺼풀이 큰 사람 그래서 좀 작아져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쌍꺼풀이 워낙 크고 눈두덩이 위가 꺼져가지고 쌍꺼풀이 점점 어렸을 때보다 더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쌍꺼풀 수술이나 상원검 수술 또는 이마 거상술 뭐 눈썹 화올림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눈 처짐이 적고 쌍꺼풀 두께가 충분한 사람 쌍꺼풀 수술하고 이마 프로덕스 맞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거고 또 하면 또 쌍꺼풀에도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서양 사람처럼 쑥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쌍꺼풀 라인이 안 보여도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화난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가끔씩 이마의 주름이 이마의 위쪽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근육은 이렇게 헤어라인을 내리는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눈썹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름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위만 맞으면 됩니다. 이마 주름이 내 원수다. 이마 주름만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다. 그런 사람은 득과 시를 비교해서 맞을 수가 있겠죠. 눈은 좀 미워져도 나 이마 주름 너무 싫고 나 이거 때문에 난 정말 삶의 욕을 잃었다. 그러면 눈이 좀 작아져도 이마 주름 보톡스를 맞을 수 있겠죠. 또 미래를 전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트라이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오니까 그리고 이제 좀 약하게 또 연예인들이나 또 아니면 이마 무거울 게 걱정되는 분들은 반만 용량을 반만 해서 맞거나 아니면 더 작게 해서 맞든지 암튼 맞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보면 눈과 눈썹이 딱 붙어있어요. 지금 근데 화난 사람 같지가 않죠. 근데 저나 이런 동양 사람들이 눈과 눈썹이 딱 붙어있으면 엄청나게 화난 사람 같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눈이 좀 쑥 들어간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맞아도 괜찮죠. 자 그럼 이마 보톡스 못 맞는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눈이 처져서 보톡스 맞으면 다시 처진 게 드러날수록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눈 처짐을 개선하는 수술 이마를 올릴 수도 있고 눈썹 올림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상한검으로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중에서 무엇부터 할까 자 이런 영상도 만들 건데 그때 나중에 보기 위해서 뭐죠?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수술 빼놓고 나머지 시술들은 한계가 있고 보조적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아로미님들 그랬잖아요. 저기 실리프팅으로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걸 했는데 3일 만에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그저 수술 아니고서는 약간 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보톡스 결론 결론은 눈이 좀 처져도 되는 사람은 맞아도 돼요. 그리고 이마보톡스를 얻는 것 이마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예방한다. 한 줄이네요. 자 이마보톡스로 잃는 것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쌍꺼풀이 작아집니다. 주관적 내 느낌은 눈이 되게 무거워요. 눈 뜨는 게 무겁다. 화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놀라거나 반가운 표정이 약해지고 주먹을 끄는 표정이 약해진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한점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제한이 되는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했더니 조금 조금씩 부정이 좀 적어졌더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담아볼까 합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렇죠? 자